중국의 전통 설명절 춘제 기간에 가족과 함께 해외 나들이에 나선 중국 가정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음력설 연휴 기간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은 국가는 러시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한국 관광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러시아 위성통신사는 2017년 음력설 기간 해외로 관광을 나간 중국 국민이 약 615만 명에 달해 지난해 동기 대비 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중국 국가관광국 주 모스크바 판공실 자웅칭 주임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음력설을 3일 앞두고 러시아를 찾은 중국 관광객이 동기 대비 1.7배 늘어 음력설 기간 중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관광 목적 국가는 러시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으로 내놓은 적색 관광 코스가 양국 관광객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대형 백화점들은 중국어로 된 안내 팻말을 걸어두거나 중국어 구사가 가능한 안내원을 배치하고 상품마다 중국어 설명서를 마련하는 등 중국 관광객들의 소비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동시는 루브라 평가절하, 다양한 관광 자원, 양국 간 관광 비자 제도와 서비스 체제 개선, 인기 있는 특색 관광 상품 등이 양국 관광객 간의 빈번한 교류를 추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인의 러시아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는 반면 한때 중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서울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한국 일본은 지난 7일 중관광객 방한 2월 쇼크온다에서 지난해 12월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성장률이 1월에 3에서 4%대로 뚝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2017년 춘제 연휴 방한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수가 단토막났다고 전했습니다. 춘제 기간 서울 특급 호텔 및 비즈니스 호텔의 중국인 예약 건수는 평균 20%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일부 언론은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 한국 간 관계가 긴장되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이번 2월의 전환점으로 성장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쏟아냈습니다.